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. 장을 보다 장을 보다 장을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일어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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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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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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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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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 아침, 점심, 저녁을 먹다 일하다 요리하다 운동하다 전화하다 회사에 가다 집에 오다 집에 오다 지금 지금 오늘 어제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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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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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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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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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일 일